이 자리가... 오어. 야 따뜻하니까 나오네. 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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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쓰! 야, 이거 씨알이 굵다. 안녕하세요, 갱곡입니다. 자, 오늘은 동네 선배와 같이 날씨가 따뜻해서 꺾지 낚시를 나왔습니다. 여러 군데 좀 좋은 포인트를 선배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군데를 좀 돌아보면서 꺾지를 잡아서 오늘 맛있는 또 안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가시죠.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닐 거에요. 원래 이곳이 물이 지금 엄청 깨끗한 곳이긴 한데 농범길에서 지금 물이 좀 엄청 탁합니다. 흙물이 좀 내려와서 잘 보이진 않지만 엄청 깨끗한 곳이에요. 빨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물고기도 엄청 많네. 오늘은 캐스팅 낚시보다는 구멍치기 위주로 먼저 잡아보도록 할 거에요. 물살이 있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아니 근데 피레미들이 저렇게 난리 치는 거 보면 뭐가 육식어종이 있다는 거 아닌가? 물 없는 쪽으로 한번. 아직까지는 수온이 차나? 안 나오네. 어 뭐야 잡았네. 사이즈가 나쁘지는 않은 사이즈인데 봐봐요. 올해 첫 꺾지. 선배가 먼저 잡았습니다. 은하스 이쁘다. 차갑네. 사이즈가 나쁘진 않은데 홀쭉하네. 먹이 활동 아직 덜 했나? 자 우선 이 녀석은 살려줄게요. 바로. 위에다 살려준다고요? 알겠어요. 깊은 데다가. 아 여기 마를 수도 있겠다 진짜 물이. 야 이 좋은 돌에서 꺾지가 안 나오네 나는. 바늘은 80분의 1을 사용을 하는데 무미늘이에요. 미늘이 없는 걸 좀 우선 준비를 했습니다. 어차피 잡는 녀석은 잡지만 못 잡더라도 뭐 이렇게 꺾지한테 크게 상처가 나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바늘을 사용합니다. 지금 뭐지? 내가 못하는 건가? 안 나오네. 어 항상 보면은 꺾지들이 그렇게 막 큰 돌에만 들어가 있진 않아요. 여러분. 어떤 거요? 머리 둘 다 잠겨있어야 했는데 다 올라와 있다고요. 아 그래요? 그럼 저 밑으로 가야 돼요? 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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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동봉기 때문에 장난 아니다 색깔. 완전 흙물이네? 이 자리가 오오오. 벗어 벗어 벗어. 야 따뜻하니까 나오네. ывайтесь cloudy. 아이고아이고. 갔어 오 크다 크다 크다. 저는 놓쳤어요. 네? 우와odle 하다가. 우와 하다가. 사이즈 좋아. 그 진짜 크다. 사이즈 좋다. 여러분 올해 첫 꺽지낚이인데, 색깔 엄청 이쁘죠? 선배가 잡았습니다 물고기가 엄청 차갑긴 한데. 똥쌌어 똥쌌어 똥쌌어요 빨리 좀 잡아서 한번 모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먹었는데 딴짓하다가 괜찮았어요 사이즈 평강을 끼고 왔어야 되는데 여기 앞에 돌들만큼 좋다 한 마리가 나와라 진격의 꼭지요 아까 걔가 가서 잃은거 아냐 이상한 애들 왔다고 놓치면은 꼭 잘 안나오더라구요 아쉽네 흙물이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네 오늘 그리고 좀 약간 일찍 왔긴 했어요 해가 좀 더 퍼지고 왔어도 됐는데 수온 오르고 한 3시쯤 이때가 딱 좋긴 한데 오전보다는 오후가 확실히 좋죠 얕은 돌에도 있으면서 먹을텐데 iba 쟤가 나 본것 같은데 너무 정면이었어 쟤랑 나랑 아 아깝다 안 나오겠지? 지금 안에 있어 얘네 있기는 있는데 지금 안 때리네 못 먹어 못 먹어 지금 한 번 때렸어 못 먹었어 여러분 이게 지금 미늘도 없을 뿐더러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도가 좋지는 않네요 원래대로라면은 뭐 그냥 나와서 공격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쪽 추운 지방이라서 아직은 예민합니다 아 나 뭐지? 낚시 접어야 되나? 좀 체비를 변경했어요 하도 놓쳐가지고 무게를 좀 올렸습니다 금세 벌웜에다가 꼬셔봐야죠 자 이런 데 딱 놓으면 무조건 나오지 어 지금 나왔었어 못 먹었어 확 먹질 못하네 그런데 놓으면 바로 나와있어 여기 뭐야 여기 보이냐? 어 어 봤어요 봤어요 너무 예민해 급해 얘네가 지금 안 나와 한 번 딱 나오면 전혀 안 나와 입 앞에 갖다 줘도 지금 색깔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여기 누구도 한 마리 고기도 한 마리 고기 어 잡았다 잡았다 아 작네 살려줘야 되겠다 오늘 없어서 다 같은 자로 오면 알았어요 잘 꼬셔볼게요 비가 왔는데도 왜 물이 없어? 그래서 왜 진짜 바빠졌네 그래서 다 딴 데로 꺽지가 들어갔나봐 논물대느라고 다 뺐나봐 농봉길에서 물대냐고 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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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다 예쓰 야 이거 CR이 굵다 이래야지 여러분 제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꼭지가 없던 거예요 우와 얘 진짜 크다 우와 근데 엄청 차가 입을 벌려줘 화가 나서 입을 안 벌려 아 이야 사이즈 좋습니다 자 우리 집으로 가자 킵 오 사이즈 좋아 우선 이 좋은 바위에 자 지금 잡긴 잡았습니다 이 좋은 바위에 이렇게 귀여운 아기 꺽지가 있네요 자 이 친구 우선 바로 살려줄게요 대물꼭지들은 어디 간 거야 귀요미들만 있고 좀 빨리빨리 이동하면서 자른 녀석들은 내비 두고 큰 녀석들도 좀 찾아서 공략을 해볼게 자 이 뒤쪽에 지금 물살이 세서 그러는데 자 지금 검은 게 지금 건들긴 건드려요 잘 보이진 않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챔디타임의 감으로만 해야 되는데 사이즈는 얘는 좀 딴 것보다 큰 것 같은데 한 번에 안 먹네 자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와 사이즈 좋다 은하수 껍지가 또 한 마리 사이즈 나쁘지 않네요 자 이 친구도 킵 해보도록 할게요 오 사이즈 좋아 굿 오 이쁘다 오 화가 많이 났네 오 잡았다 잡았다 또 은하수 껍지 한 마리가 나왔는데 이 친구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바로 안녕 빨리빨리 옮기면서 좋은 돌만 공략을 해볼게요 자 이런 곳 이런 곳은 뭐 그냥 그죠 여지 없죠 말 끝나기가 무섭게 어린 녀석이 또 달려줍니다 자 이런 작은 친구들도 다 모아서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데미지가 먹을 수도 있어요 어휴 내 웜은 주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좀 빨리 그냥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어우 지금 먹이 활동해서 지금 배가 엄청 빵빵해요 뭘 먹었어요 지금 빨리 살려주고요 자 자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오 왔어 오 뭐야 다 갔어 오 오 오 야 시꺼만한데 이 정도면 매운탕 거리 사이즈 괜찮죠 오 좋아 좋아 자 오늘 선배 포인트 다 털어먹기 오늘 맛있는 요리가 나올 것 같아 자 우와 이쁘다 아니 이렇게 약간 청록색 빛이 나지 계곡 꼭지 오 계곡 꼭지가 원래 이래요 오 굿 좋습니다 킵 네 겁나 큰 거 있다고요? 잡아줘요 와 여기 포인트 기가 막히다 얼굴 봤어요? 얼굴 봤으면 안 나오지 자 많은 꼭지를 잡지 못했지만 이 꺽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꺽지로 맛있는 요리해서 와이프와 같이 오늘 또 한 잔 먹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요리하러 가시죠 손으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오늘 이렇게 껍질 잡아서 집에 와서 매운탕을 끓여봤습니다. 껍질 매운탕 여러분들이 항상 자고 네 여러분들이 항상 자고 좀 먹어달라는 요청이 옛날에 많았었는데 제가 잘 먹질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든 매운탕 먹어볼게요. 네. 먹읍시다. 주스를 끓여줘. 엄마가 해줄게. 주스를 따라달라고요? 그럼 이걸 끓여줘. 주스를 끓여달라고요? 네. 그건 안 돼요. 왜요? 안 맞춰요? 이야 꽁찍하실하다. 이거 끓이면서 먹어도 되니까 많이 나야될게. 자. 그럼 엄마나 아빠랑 둘이 쫙 해야 된다. 국물 먹어야 돼서 난. 맛있다. 얼큰한데. 와. 꽁찍이 열린 거 아니야? 이거 좀 맵겠는데? 수집이. 너무 뜨거워. 수집이 다 있다. 빨리 짠 할 준비 됐나요? 응. 빨리 똑같이 먹으려고 싶은데. 그럼 아빠랑 둘이 보라색을 할래. 아빠와 둘이 보라색해. 아 섞어도 하는 거 아니야? 섞어도 보라색이야. 아 색깔이 이상한데? 아빠 폭탄주야 그러면? 네. 아휴 아빠 그럼 폭탄주. 짠. 아빠 폭탄주. 짠. 짠. 못 맞은지 알아봐. 알았어. 알았어. 어우 아빠는 포도 음료수. 포도 맞아요? 네. 아 꼭지 살봐. 응. 음. 꼬소해 꼬소해. 그러니까. 꼭지가 맛있더라. 근데 꼭지가 안 좋은 점은 뼈가 너무 많아. 그렇지. 많게는 한데. 내가 먹을 줄 몰라서. 응. 잘 발려먹기가 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 달려먹는 요령이 있어. 엄마 노란색 좋아. 봐봐. 이렇게. 우와. 맛이 딱 발랐지. 아 오랜만에 꼭지 먹으니까 맛있네. 맛있다. 꼭지는 안 비려. 그렇지. 내가 꼭지 먹는 이유.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응. 이거 맛있죠? 응. 내가 지금 이거 먹었는데 맛있네 수제비. 수제비 아까 내가 해가지고 응. 30분 미리 숙성시켜 지 냉장고에 넣어놓고. 힘든 거예요. 지금 몇 마리야 이게. 껍지가? 응. 6마리인가? 7마리인가? 7마리. 워낙이 커가지고 사이즈가. 응. 오 이거 봐. 크지? 응. 이게 매운탕은 또 이렇게 끓이면서 먹어야지 비리지도 않고. 우리 옛날 말로 그러잖아. 달아야지. 응. 더 맛있다고. 맞아. 찌개 같은 거는 바로 끓여서 먹는 것도 맛있지만 또 많이 맛있지. 살이 그냥 껍질이 확실히 탱글탱글해. 맛있는 고기는 발라먹기가 좀 힘들어. 그래? 그동안은 안 불렸네. 그 바다 생선이랑 맥놀이랑은 또 다르지? 꿀살. 꿀살 알지 여기 아가미 옆에. 먹어. 음. 탱글탱글. 정말 알지? 응. 원래 고기살이 맛있는 거지. 꿀살. 응. 이게 원래 매운탕 먹으려면 이거 빨아먹는 방법이 있어. 근데 여러분. 계속 빨아먹더라. 정말 먹는 방법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빨아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쭉쭉 빨아먹으면 보기도 안 좋고 소리도 너무 좀 안 좋아서 제가 그렇게 먹지는 않겠습니다. 다 아시죠? 말씀 안 해도 어떻게 먹는지. 그냥 쭉쭉 빨아서 살만 먹고 가시는 뱉어내면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뭐 표현을 방법이 없네. 민물매운탕 많이들 드시더라고. 그니까. 우리만 안 먹나? 우리만 잘 안 먹는 편인데 주변에 지인들 보면 바닷가 사람인데 민물고기 좋아하잖아. 어. 되게 신기했어. 신기해 진짜. 어. 그게 냄새 날텐데. 흙냄새 난다는데. 그 맛에 먹는데 바닷고기는 흙맛이나 뭐 이런 딱 그런 게 없잖아. 근데 민물고기는 탱글탱글한데 이 특유의 흙맛. 그 비린 맛에 일부러 먹는다고 많이 하더라고. 역시 안주가 좋아야 돼. 근데 머리는 못 먹겠는데? 머리가 봐줘 오빠. 뽀살 발라줄게. 뽀살이 어디냐면 눈 밑에 여기 뿔 있지. 어 귀여워. 오빠는 먹어. 하나씩 먹으면 돼. 양쪽으로 있으니까. 응. 맞네? 응. 이쪽은 반대쪽에도 있다고. 볼살이. 확실히 쫄깃쫄깃해. 그럼. 지금 얘네가 아가메지질을 해서 그런가? 아가메 계속 움직이니까. 근육일 거야 여기가 완전히. 날개 지느러미. 이 안쪽에 있는 살도 되게 맛있다. 이것도 쫄깃쫄깃해. 응. 반대쪽. 앞으로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면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을 좀 한번 만들어볼까 해요. 기회가 되면 매운탕도 끓여먹고 아니면 고기를 구워먹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직 좀 갑자기 따뜻하다 추워져서 구독자와 함께 하는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조금 시기가 좀 이른 것 같아요. 5월달이 넘어서 상황을 봐서 물고기도 좀 잘 잡히고 가족들이 오셔서 체험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이 되면 그때 한번. 뭐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이 하고 싶다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렇게 뭐 잡아먹거라. 아니면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저거 좀 해달라. 하면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로 적극적으로 좀 참여도 나중에 해주시고요. 아니면 좀 뭐 원하시는 거 있으면은 영상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한번 좀 찍어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꼭지 잡아서 매운탕 한번 끓여봤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어디 사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곳은 제 춘천에 살고 있지만 제 고용은 가평입니다. 그래서 가평과 춘천에 오가면서 촬영도 많이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춘천에서 가게를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가게는 아니고요. 애견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이나 근처에 계신 분들은 저희 와이프 가게 이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태계동에 있고요. 멍블리 펫살롱이라고 이름은 멍블리 펫살롱이라고 태계동 한숲시티 아파트 근처에 있어요. 새마을금고 바로 2층에 있으니까요. 많이들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강아지들, 애기를 많이 키우시는 가정이 있으면 저희 와이프 가게에서 미용도 좀 시키고 모욕도 좀 이렇게 맡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서진아, 엄마 가게 많이 와달라고 얘기 좀 해. 많이 모아져요. 엄마는 뭐지요? 엄마는 뭐하는 미용사예요? 강아지. 강아지에는 미용사. 여러분 많이 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은 우리 와이프와 같이 맛있게 먹으면서 또 오순도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깽국TV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깽국TV!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빨리 오세요 너도! 꾹! 눌러주세요! 안녕! 끌게요!